5월 24일 수요일 애프터마켓브리프 시작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부채한도 협상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피할 수 없는 변동성을 겪어야만 하는 구간인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악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리천을 포함해서 4개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좀 컸죠. 결국에는 또 부채한도 협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을 하자마자 메카시아 원의장을 만나서 3차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양측이 입을 모아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정말로 그 엑스데이트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시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탄력이 강했던 나스닥이 오히려 실망 매물을 좀 더 크게 추래하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지수선물은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설마 디폴트까지 가겠어? 최악의 순간까지 가겠어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들쭉날쭉한 장세가 아마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각오하고 있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빅세븐 동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반등이 좀 좋았죠.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강부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현재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메타와 애플은 소폭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체크포인트 역시나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일단 3차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를 6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과연 6월 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말 디폴트에 들어가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합의가 안 되니까 원론적인 부분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6월 1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6월 1일 넘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뭐 언젠가 합의하겠지라고 생각할 때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FOMC 의사록입니다. 뭐 지금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공개될 예정인데 부채 한도를 소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질은 이거잖아요. 사실은 5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게 현실화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음으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실까 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마감 후 이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의 보안업체인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을 제쳐놓으면 AI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AI 관련주 안에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 강조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모멘텀이 쭉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톨 브라더스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고급 주택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부터 고급 주택 수요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하실 수 있지만 주택, 부동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은행 위기가 촉발된 거고 이건 물론 상업용 부동산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또 얘기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시장 영향력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튜윗입니다. 인튜윗은 반대입니다.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침체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점점 더 소비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소비재 관련주들이 경고를 했고요. 그중에 품락커는 올해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나이키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인튜윗은 이제 세금 관리 플랫폼인데 그 부분들이 소비 둔화가 이제 자영업자들의 세금에 분명히 영향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을 처리했는데 인튜윗도 그런 걸 담당해주는 업체라는 점에서 분명히 실적과 소비침체와 관련된 연관성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배당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P 글로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S&P 500의 모회사가 맞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1.04% 그리고 지급 예정일은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SBA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미국의 3위 통신 인프라 리츠라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1.43% 그리고 지급 예정일은 역시나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정리로 마감을 하도록 하죠. 오늘의 한 줄 정리는 Until when should I dance with my shoulders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답답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시장이 정말 부채한도 협상 빼고는 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일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에 올랐다. 부채한도 협상 결렬에 하락했다. 실망감에 외물이 출해됐다. 이 얘기만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좀 불안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떤 쪽 섹터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6월 1일 디폴트 맞아? 이런 걸 의문을 아예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버리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치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시장의 특성이고요. 언제나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의 벽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 각오하면서 대응 전략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5월 24일 애프터마켓브리프였고요. 저는 박명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구독자 여러분께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하고 선물 다가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매일 8시에 진행되는 키움증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키움증권 가족 여러분 선물 다가정 이 단지最 뉴스 스톡일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을